관계사라는 것을 딱 가지고서 길게 길게 말 늘리는 그것을 한번 관계사도 제대로 때려잡고 말도 늘릴 수 있는 그 비법도 가져가고 오늘 한마디로 예, 돌 하나로 그냥 새 두 마리를 딱 잡는 거예요. 그죠? 자 들어가 볼까요? 예, 한 남자가 갈등을 끝낼 새로운 계획을 보도하는 신문을 읽고 있습니다. 이야, 한국말만 봐도 진짜 말이 길지 않아요? 한 남자가 갈등을 끝낼 새로운 계획을 보도하는 신문을 읽고 있습니다. 와, 한국말도 너무 길어요. 여러분, 이게 답이 안 나와요. 이게 도대체 뭐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오영식을 배우고 수식구조 관계사를 배우고 접속사구조 복문, 중문 이런 거 배워도 속수무책이에요. 왜? 단순치가 않으니까. 영어를 하는 가장 첫 번째 출발은요. The first step to speak English fluently is you have to find the simplest way, 가장 쉬운, 쉬운 방법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뭐냐? 일단 영어는 너무 쉽다는 거예요. 왜? 주인공만 일단 파악하세요. 한 남자잖아, 한 남자.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인공에서도 쭉 화살을 쏜다고 생각하세요. 화살이 쭉 날아가듯이 주인공에서부터 움직이면 움직이는 순서대로, 그죠? 또 가만히 있으면 가까운 순서대로 확장해 나아가면서 단어를 놓기만 하면 영어가 달라집니다. 자, 먼저 영어를 하기 전에 한국말을 순서대로 놓는 게 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한 남자가 뭡니까? 그 다음에 하고 있는 것은 읽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대상이 뭐예요? 신문이죠, 그죠? 그런데 신문 기사가 내용을 보니까 뭡니까? 지금 보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새로운 계획을. 그 계획이 앞으로 끝낼 거라는 거예요, 그죠? 갈등을요. 이런 식으로 한국말이 되셔야 돼요. 한 남자가 읽는다, 신문. 그죠? 그 신문 내용이 보도를 해요, 새로운 계획을. 그 새로운 계획이 앞으로 끝낼 거야, 그죠? 갈등. 이게 되셔야 돼요. 뒤에 지금 보여주는 그 영어 문장이 쫙 나오고 그 영어 문장을 보고 외우고 그게 아니고 지금 한 이거. 영어에서부터 순서대로 그냥 쭉쭉쭉 확장해 나아가는 여기에 대해. 한 남자가 자, 이 다 읽고 있는 중이야, 그죠? 신문을요. 그런데 그 신문이 바로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죠? 면으로 접하는 그 대상, 그 대상이 바로 뭔가 하면 새로운 계획을. 그 계획이 말이에요, 그죠? 앞으로 해 끝낸다 이거야, 그죠? 무엇을요? 갈등을요. 어때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확장해 나아가는 이 내용을 보셨지만 이 주인공에서부터 그냥 순서대로 확장해 나아가는 이 원리만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일상에서 훈련해서 한국말부터라도 적용이 되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다 먹고 있는 중 맛있는 순댓국. 그것은, 그죠? 팔리고 있어요, 그죠? 장소가 무슨 무슨 순댓국, 집. 이런 식으로 내 하는 모든 것을 갖다가 순서대로 놓는 연습을 일상에서 하시라는 거예요. 영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영어를 관사, 부정관사, 정관사, 단복수가 어떤 이런 얘기를 일단 제쳐놓으시고 일단 단어부터라도 실제적으로 원어민 방식으로 사고 방식대로 놓는 이 연습만 되신다면 여러분, 영어는 쫙 길이 펼쳐지는 거예요. 자, 갑니다. 한 남자가. 자, 그다음 뭐예요? 지금 있는데 읽고 있는 중이에요. Reading, 그죠? 자, 그 대상이 바로 뭡니까? The newspaper, 신문이에요. 그 신문 얘기 좀 해볼까요? 그 신문이 위치. 여기 보셔요. 어려운 거 없어요. 이 관계사라는 게 바로 뭔가 하면 긴 말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1급 도움이에요. 뭐뭐 하는 뭐뭐. 새로운 계획을 보도하는 뉴스, 기사, 신문이 아니고 신문 그것이 그냥 그 명사를 가지고 말 더하고 싶을 때 그냥 사물이면 위치, 사람이면 후 쓰시고 가면 돼요. 그것만 기억하셔요, 그죠? 뭐 선행사를 수식하는 구조. 그 따고 없어요. 그 신문이 위치, 뭡니까? 동작이죠? reports, 보도를 합니다. 그죠? 그 on, 보도를 할 때 면으로 접하는 그 대상이 바로 주제가 뭐냐? the new plan, 새로운 계획이에요. 그 계획이 말입니다. that, 때로는 뭐 사람이다, 사물이다 구분 없이 가장 무난하게 쓰는 관계사가 that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구분 안 하고 그냥 쭉 말 계속 하시려고 대쓰시면 되는데 섬세하게 구분을 좀 하시고 싶으면 사람일 때는 후, 사물일 때는 위치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새로운 계획이 앞으로 will, 그죠? 끝낸다는 거예요. conflicts, 갈등을요. 자, 이번에 눈 감고요. listening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순서대로 만들 수 있으면 순서대로 읽을 수 있어요. 순서대로 읽는다는 것은 단어가 나오는 순서대로 만드는 그 사람, 문장을 만드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 단어를 듣는 순서대로 바로바로 이해가 된다는 거죠. 자, 눈 감으세요. 자,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가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눈 감고 듣는 순서대로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A man is reading the newspaper which he reports on the new plan that will finish conflicts. 되셨어요?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옛날에는 conflicts 이것만 들렸는데 이제는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탁탁탁탁탁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죠? 예, 자, 또 우리 또 연습합시다. 예, 이 짧은 영상 하나만으로 뭐가 바뀌겠냐고 바뀝니다. 핵심만 제대로 캐치하시면 돼요. 한 여성이 곧 있을 경매에서 팔릴 차들을 살펴보다 훑어보고 있습니다. 와, 말이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죠. 걱정하지 말아요. 뭐부터 되자고요? 한국말로 바꿔봅니다. 한 여성, 주인공 나와. 그다음 뭐하고 있어요? 훑어보고 있잖아요. 그죠? 뭐를요? 대상이 차들이겠죠. 그 차들이 뭡니까? 팔려요. 그죠? 그리고 뭡니까? 그때는 곧 다가올 경매겠죠. 자, 이 순서대로 말이 주인공 잡고 죽죽죽죽죽 나가보는 거예요. 자, 나옵니다. 한 여성이, 그죠? 어우먼. 자, 동작이 뭐예요? 훑어봐요. 훑어본다는 것은 시선을 보내는데 그 시선이 위에서 이렇게 덮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어려운 동사도 원어민들은 풀어서 쉽게 간다는 거예요. 시선을 보내요. looks over with 이렇게 덮고 있고 그 아래에 있는 대상이 바로 cars, 차들입니다. 이 차들 얘기 좀 더 해볼까요? 자, 사물이니까 위치소 가는 거예요. 그 차들이 그죠? will 앞으로 뭡니까? be 그죠? 일 거라는 거예요. sold, 팔린다는 거죠. 자, in 안에 있고 둘러싸고 있는 것은 an upcoming, 하나의 다가오는 경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이 쫙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순서대로 말을 만들고 길게 길게 만들 수 있으면 이런 것도 순서대로 바로 되는 거예요. 단어가 보이는 순서대로 한 여성이 시선을 보냅니다. 위에 덮고 있고 아래에 있는 차들이죠. 훑어본다는 거죠. 그 차들의 위치. 앞으로 be sold, 팔립니다. 안에 있고 둘러싸는 것은 하나의 다가오는 경매입니다. 이렇게 읽혀지고 눈 한번 감아보세요. 들리는 순서대로 바로바로 단어들이 이해가 되고 문장이 쫙 편하게 이런 것처럼 만드는 것처럼 이해가 되겠죠. a woman looks over cars which will be sold in an upcoming auction.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달라지는 자신에게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영어의 무거운 짐? 오늘도 그 영어의 짐을 올바른 방법으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어의 무거운 짐 영어의 무거운 짐 감사합니다.